주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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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어느 날, 평일인데도 순복음교회 안은 아침부터 신도 둘러 가득했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과 주 예수 크리스도를 향해 통성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오늘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오로지 하나 수험생 자식이 합격하도록 신께서 특별히 돌봐달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전지전능 하심이 수능 시험장에서 증거하길 바라며 신도들은 온 믿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영국인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일까?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온 주말 런던 밤거리. 번화가 한켠에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성스러워야 할 교회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나이트클럽으로 변해 있었다. 예수 십자가가 있던 자리는 술병든 흰곰이 대신하고 있다. 한때 신성한 교회였던 곳에서 찬송가 대신 댄스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드는 영국의 젊은이들. 우리가 보기엔 놀라운 이 변화를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혹은 당신이 아껀를 덮고 있 Theater에 의해 나면 불구하고 있을까? 혹시 즐거운달라고 해서 여행이 되나요? 물론 당신이 좋은데요.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려고 수리하고 있는 교회는 영국 전역에 걸쳐 있다 2005년 영국 성공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공회 교회 4만 7천여 개 중에서 1,300여 개의 교회가 이미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다른 건물로 바뀌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보로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 간판이 아직 남아있는 한 건물 그 안에는 남자들 여럿이 모여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울리는 기도는 이슬람교회 하나님 알라를 향한 것이다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것이다 기독교를 거부하는 원주민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할 정도로 영국인들의 신앙심은 확보했었다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신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평범한 주택가에 있는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온 이들은 모두 나이 든 사람들뿐이다 그들은 평생 습관처럼 교회에 다녔고 그것으로 한 주일 동안 평안을 얻었다 그런 이들에게는 요즘 세태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이 교회는 목사도 나이가 들었다 존 목사는 어른들만 남은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는 젊은이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샤머니즘은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집 마당에서 특별한 의식이 시작된다 여럿이 모여 함께 북을 두드리며 그들은 땅의 영혼을 치유하는 의식을 버렸다 그것은 바누아투 타나섬 사람들이 춤을 추는 이유와 같은 것이었다 미신리라며 금지했던 토속신앙에 이제는 그들이 심취해 있는 것이다 we apolog에는 what the missionary has done it's wrong wrong to go to another land and tell them how they must be the spirit jesus was a man and he was a teacher a great teacher he was a shaman he was a teacher but that was 2000 years ago and we don't need saving who do we need saving from? 이들은 구원은 신의 의지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랜 세월 믿어왔던 신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도 절대적인 존재도 아니다 영국인들에게 불교 또한 기존의 종교를 대신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불교 센터에 모인 사람들은 티벳에서 온 승려의 일거수일투적을 매우 엄숙하고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설법에 귀를 기울였다 이들이 낯선 동양 종교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악략의 독을 추격하게 된 이유는 이는 무엇을 지키지 못하지 않아도ах 이런 대안으로 train하고 있는 문제들을 바라며 하지만 이것이 잘못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formed 수 수 있는 방법을 지키고 이것이 declaration의 방법을 지키기 위해 그는 저는 다음을 지키고 누구나 수행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은 신 앞에 늘 약한 존재였던 영국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고 있다. 21세기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더 이상 종교에 매달리지 않는다. 다만 물건을 쇼핑하듯 필요에 따라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뿐이다. 그런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무태신앙을 거부하고 스스로 무실론자라 선언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일종의 종교국가에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무실론자라고 밝히는 것은 과거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다. 그들은 이른바 세속주의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그들 중 상당수는 과학자, 의사, 교수 등 지식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 중 상당수는 과학자, 의사, 교수 등 지식인다. 그들 중 상당수는 과학자, 의사, 교수 등 지식인다. 그들 중 상당수는 과학자, 의사, 교수 등 지식 인사, 교수 등 지식인다. 유럽에서는 대부분 어릴 때 부모 손에 이끌려 세례를 받는다. 그런데 성인이 된 다음 자신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세례를 취소하는 이른바 탈세례 절차를 밟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everywhere you have been deep baptized there is no evidence whatsoever that there is any God, nobody watching you. all the scientists, the opportunities you discover are YOU? well, if he exists, it is no matter where you can so.